야! 나! 라고 했던 것 같아 짠! 나 좀 마음에 들어 이쁜데? 마닐라에 많은 쇼핑몰들을 다 돌아다녀 봐도 없었는데 와..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다 헤이! 뱃뱃뱃! 뱃뱃뱃뱃 어휴.. 끊었어 우리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를 왔냐? SM! 모아! 모아에 왔어요 저희가 저번에도 왔는데 모아에 와가지고 우리 그 베이웅인가? 저희 대갈람차 있는 것도 못 보고 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시선에 사진을 보니까 대갈람차가 있는 거야 맞어 우리 그거 보러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카메라를 못 사서 카메라를 사러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요 과연 오늘도 살 수 있을지 저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 마닐라에 온 지 며칠 지났잖아 네 차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는 한계가 너무 크다 진짜 진짜 따가이 따가이도 가고 싶고 바기호도 가고 싶고 한데 아쉽다 이번 여행도 많이 못 살아다니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마닐라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다른 선두로 다녀보자 그러니까 궁금하다 카메라 기타도 좀 들어가고 카메라 근데 옷도 사 근데 대갈람차가 어딨지 한번 찾아보자 한번 찾아보자 아니 그럼 대갈람차가 어딨는 거죠? 그러니까 대갈람차 어딨지 다른 사람들은 잘도 찼던데 우리는 길도 못 찾아보자 대갈람차가 지금 대갈람차 찾아서 우리가 10분 동안 돌아다녔 그렇지 밖에 있나? 밖에 있나?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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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phw acaba 우리 노아에서 또 구독자 분을 만났어 구독자 분을 만났어 오우 난 너무 싫게 구독자 분들이 우리를 아는 척으로 해 주잖아 응 인사 make tan 사람이 깊게 그쵸 좋아요 우리 대관람차 찾다가 저거 깜짝 놀랐네 응! 근데 위로 올라가봐 위에? 위에? 위에 대관람차가 있어? 아니 몰라 일단은 높은데서 찾았다 그래 싱가포르에서 왔다 가신 것 같아 와 그래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도 한참 카메라를 키고 다니잖아 아 그게 어쩔 때는 또 힘들 때도 있고 그치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님들을 만나면 아우 즐거워요 어어 되게 뿌듯한 보람이 있어 맞아요 어 여구야 근데 저기 밖에 뭐가 있다 나의 광장이 있네 그러니까 밖에 뭐가 있다 와 인형 포키 봐 너무 재밌겠다 진짜 많아 아 저긴 바다 가보이네 그러니까 저기 밖이 베이웅인가? 여긴가 보다 나가는 길이 우와 우와 아래에다가 꾸며놨네 그러니까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뒤에 있어요 대관람차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저거 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우와 저기 대관람차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겠다 우와 물계단이다 물계단 네 계단에 투코를 만들어 놓은 것은 되게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예쁘다 와 이건 뭐야 와 이건 뭐야 여기 되게 잘 꾸며놨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맨날 모로구아시아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아내만 있어가지고 못 봤네 두 방울 떨어진다 오 저깄다 저깄다 어디서 가야되지 저거를 모르겠어 저기 난간이 있거든 앞에 난간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가 어디서 쓰니 대관람차야 여기가 놀동산 있어 아 그래? 어? 여기가 놀동산이 있네 놀이기구가 여러개가 있어 여기가 여러개가 여기가 완전 신기하네 우리 이제 또 어디로 움직여? 주원이 기참해서 갔다가 우리 카메라 좀 한번 찾아볼까? 나 우리 카메라가 급해 지금 카메라가 급하다 마닐라에 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진짜 팔로미 오 팔로유 오 팔로유 이건 뭐야 지나가고 뭘 또 특이하게 해놨다 오우 아드왕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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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우리 아들은 안 들어가 있었네 우리 아들은 엄청 몸에 멀 치렁치렁 잘 갖고 다니네 기타 매장에 왔습니다 엄청 많아 하은이는 피아노를 좋아하고 죽봉이는 기타를 좋아합니다 오 기차 진짜 많다 또 핑크색 이쁘다 뭔가 하하 그러니까 곧 있으면 주봉이가 기타 한 곡 연주해 주겠지? 주원이가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멋있게 그치? 원스맘은 오프렐라를 잘 쳐요 귀엽네 구경 다 했어? 응 혜언니는 옷 구경 다 했어? 네 그럼 이제 카메라 보러 가자 왜왜왜왜왜 혜언니가 혜언니가 카메라 보러 가는거 귀찮아해 근데 어떻게 우리 무조건 사야돼 맞아 여기 카메라가 어디있었지? 옆칸이었던거 같은데 여기에는 카메라를 팔까? 여기에는 스탁이 없는데 글로리에탄몰에 스탁이 있나봐 그래서 그거 체크해서 말씀해 주신대 어 없대 거기도 스탁이 글로리에타도 없대 스탁이 아 어쩔 수 없다 우리 카메라는 아냐 좀만 더 돌아다녀보자 여기 아 아 진짜 진짜 카메라 사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게 말이에요 어 잠깐만 여기도 보자 연기 드디어 있어 드디어 있었네 마닐라 많은 쇼핑몰들을 다 돌아다녀와도 없었는데 와 드디어 찾았다 일단은 한번 보자 어떤지 지금 문이 안 열린대요 그 키 배터리가 없나봐 기다려야 되나 보다 어 열렸네 이 귀한 카메라를 이제 다 샀기 때문에 속이다 후련해 안오려야 돼 잘 샀어 그래도 카메라 산다고 마닐라 돌아다닌 그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모르고 하시는 보람이 있네 우와 이쁘다 예쁘지? 이게 필리핀 드레스인가봐 전통복인가 보다 이때 뭐라고 했지? 야나? 야나? 야나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야나면 종류가 되게 많아 진짜 많다 이게 야나 전문점인가봐 종류가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되게 많다 근데 되게 이쁜데? 되게 이뻐 어 그건 또 뭐야? 야나? 야나 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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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마음에 들어 이쁜데? 예뻐? 응 짠 잘 어울린다 아 그래? 완전 이뻐 우리나라 미국이랑 비슷한 거 언제 잘 지내셨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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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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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되게 이쁘다 아 이뻐요 그치? 진짜 이쁘다 왜? 언제 입는지 궁금해 왜? 왜? 진짜 이쁜 옷들 많다 종류가 많아 디자인이 당연하다 맞아 땡큐 사실 다 입어보고 싶어 그렇지 그치? 이쁘걸로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보기가 조금 그래서 입기 쉬운 것만 입어봤는데 어떤 파티나 축제 때 입는 옷들이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쁘 옷들 되게 많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쁘걸로 사용했음 나중에 우리 단체로 하나씩 사서 입어보죠 좋아해 난 좋아 이렇게 하루가 다 갔어 그러니까 맛있어 맞아 하루하루가 아까와 너무 아까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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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복한 날은 넘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